세컨드 리드먼트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스케일 두 번째 인데요 일단 정강에서 했던 거를 토대로 그 정강에서 정해졌던 믹솔리디안 스케일들이랑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픽프스 빌로우 스케일이랑 얼터드 스케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들이 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겹치는 스케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연주를 하면서 스케일을 정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필기되어 있는 것은 그 필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강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